안녕하세요 김용재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업표현을 오늘 보실 내용은요 안 바쁘면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가시게 되면 다양한 자료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볼 네 가지 표현은요 안 바쁘면 나 좀 도와줘 라는 표현인데 이 도와달라는 말이 헬프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메일 하나 보내줘 라고 하는데 이메일을 보내는 내용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보게 되면은 어떠한 파일을 이렇게 첨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내기 전에 꼭 검토하고 보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일 첨포하라는 그 말이랑 그 다음에 보내기 전에 검토하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 좀 도와줘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Give me a hand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핸드면 손인데 손 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을 빌리다 라는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도움을 받다 라는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Give me a hand 라는 표현이라고 하게 되면 손을 좀 빌려줘요 도움을 좀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ld you give me a hand? 라고 하게 되면은 도움을 주세요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고요 뒤에다가 If you are free 라고 하게 되면 안 바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 free 라는 표현이 또 다른 말로는 available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건데 만약에 available 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하다는 뜻인데 네가 만약에 이용 가능하다면 즉 네가 한가하다면 나에게 손을 빌려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free 랑 available 요거는 두 개를 교차해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표현 보시게 되면은 여기로 이메일 하나만 보내줘 라고 했는데 send an email to this address 라고 나와 있죠 여기 send 라고 하는 게 보내다 라는 뜻인데 제가 여기 on email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메일은 어떠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on를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on email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거를 send an email letter 에 이렇게 줄임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on email 도 문법적으로 괜찮다 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이메일을 이제 만든 쪽에서 처음으로 이메일을 만든 쪽에서는 이 이메일을 on email 이라고 사용하게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들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on email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please send an email to this address 라고 하게 되면 이 주소로 이메일을 하나만 보내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파일을 첨부하다 라고 이야기할 땐 여기 attach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tach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떠어떠한 걸 붙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첨부하다 라고는 이제 이 상황에서 사용이 되겠죠 attach the file 이라고 하게 되면은 파일을 붙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붙이는 거를 까먹지 마라 확실히 해라 라고 할 때는 make sur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앞에다가 do를 붙임으로써 do make sure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거를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 also make sure you attach the file 이라고 하게 되면 파일 첨부하는 거를 까먹지 마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보내기 전에 꼭 한번 검토하고 보내라고 할 때는 이 revise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revise가 검토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forget to revise it before you send 하면은 before you send 보내기 전에 revise it 이것을 검토해라 don't forget 이니까 까먹지 말라는 거죠 revise 하는 것을 보내기 전에 까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on't forget to revise it before you send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현이 조금 긴 것들이 있으니까 두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보실게요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if you are free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if you are free 두 번째 표현입니다 please send an email to this address please send an email to this address do also make sure you attach the file do also make sure you attach the file don't forget to revise it before you send 자 오늘 안 바꾸면 도와줘 또 이렇게 이메일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배운 표현이 또 여러분들께 유익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